작년 가을에, 가을쯤이었어요. 10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요? 그때 기안84가 마라톤 풀코스트를 달리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풀 버전은 보지 않았고요. 그냥 편집된 것들만, 짧게 짧게 편집된 것들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만 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아주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안84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더욱이나 인플루언서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유튜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안84가 침착맨의 유튜브에 나와서 풀코스트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이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말 짧은 대화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도 많이 되고 한편으로는 초보 러너분들에게 좀 시사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안84의 영향을 받아서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짧은 대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안84는 사실 정말 오랫동안 굉장히 다양하게 달리기를 한 사람이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예전에 기안84의 달리기를 봤을 때는 정말 유니크 러닝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호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외부적인 시선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정말 유니크 러닝, 자신만의 달리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달리기 경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풀코스를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더라는 얘기를 이 침착맨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뼈와 관절이 모두 이제 엉망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안84가 뭐라고 했냐면 달리기는 풀코스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10K까지가 딱 자기는 좋았다. 물론 이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10K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라톤에 도전은 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몸이 엉망이 되는 운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라톤 완주 후에 성취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확실히 마라톤은요. 우리 신체 건강에는 그렇게 싹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에는 정말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을 다르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의 신체 건강을 좀 최대한 해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정신적인 부분의 건강은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의 어떤 달리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뭐 기록이 좋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은 망치지 않으면서 정신적인 그런 즐거움을 최대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기한팔사의 영향으로 작년에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또 올해 마라톤 데뷔 도전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준비 잘하셔서 부상을 좀 최대한 줄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달리고 보자 이런 생각들보다는요. 달리는 과정의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린 후에도 빨리 현생에 복귀할 수 있는 달리고 나서 진짜 한 일주일 안에 한 3, 4일 안에 현생에 복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정말 한 달 동안 몸이 막 엉망이 되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지만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빨리 저희 현실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몸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걸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정말 평소에, 평소에 꾸준하게 달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주 정해진 거리나 시간을 빠짐없이 달리기를 하시면 결국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라톤이라는 운동은요. 그 어떤 스포츠보다 정직하고 또 굉장히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운동이기도 하고요. 달리는 그 과정, 그 자체에서도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또 더 큰 인내심은 그 긴 기간 동안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큰 인내심이 좀 필요하죠. 이거를 하루 이틀 빼먹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뭐 이 정도 빼먹어도 괜찮은 것 같네. 뭐 달리기 할 때 크게 지장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기 타협의 어떤 소리가 머릿속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옵니다.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빼먹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완주가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잡을 때 이런 생각을 솔직히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감정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기록을 내면 남들에게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적정선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내가 그래도 뭐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진짜 적어도 서브포 정도는 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크루, 클럽 이런 데서 서브포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뭔가 평가를 할 때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인정받으려면 정말 안 돼도 서브포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브포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뭔가 목표를 잡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런 걸 신경 쓰면서 달리기 기록을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적어도 내가 어디 가서 뭐 달리게 돼서 농담이라도 하고 장난이라도 하고 다른 사람도 대화에 끼려면 그래도 상위 절반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거예요. 혹은 뭐 목표를 더 높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의 상황이나 나의 몸을 목표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목표를 잡는 거죠. 사실 목표 잡을 때는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 시선으로 기준을 잡거나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든 억지로 완주는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몸을 망치는 달리기가 되고 그런 마라톤 달리기가 계속 이제 1년에 몇 번씩 몇 해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 달리기를 하는 과정 마라톤 풀코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또 그러면 하나 둘씩 빼먹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엔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풀코스는 일종의 이제 게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거리마다 혹은 내 몸의 그나그나 상태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전략을 변경하면서 이 완주라고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클리어하고 때로는 어떤 시간 내가 목표하는 시간을 완성시키는 클리어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게임을 해도 전략을 세우면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달리기를 할 때도 마라톤 대회 나가서도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전략들을 하다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략은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검색을 해보고 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경험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제대로 된 전략은 쌓으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라톤 풀코스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의 달리기를 관찰하시고 또 그걸 생각하시고 뭐 기록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셔야 됩니다. 뭐 공부라고 해서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달리기 관련된 책 같은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공부고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몸을 관찰하고 내 몸이 왜 이런지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다양한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게 됩니다. 물론 뭐 계획 없이 전략 없이 무작정 도전을 해도 완주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완주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마라손대회가 자신도 모르게 약간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똑같이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질까 봐 앞으로도 계속 육체적으로 힘들까 봐 걱정이 되고 마라손대회를 나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그런 전략들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고 그대로 잘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이 과정들을 평소에 달리기를 하시면서 꾸준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경험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마라톤 후에도 우리가 빨리 회복을 하고 빨리 현생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이거는 근육을 만들어라 뭐 이런 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회복력이 있는 몸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력이 있는 몸을 만들려면 평소 달리기 이외에도 다양한 운동으로 몸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쁜 식습관 같은 것들은 버리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의 회복력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달리기를 힘들게 하고 나면 몸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그 통증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괜찮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살펴보시고 건강한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올해도 이제 마라톤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 준비하셔서 즐거운 마라톤 대회 달리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대회도 또 부담없이 달리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러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